변호사님 나 이거 좀 웃었어 너 그댈 터졌지? 네 가만히 있을게요 딱 가만히 있어 네 셀프하다는 거 아니야? 그거 따라한다고? 어 그때 선한 셀프를 다시 한 번 셀프 빨리 죽여 이 마피아 새끼야 원한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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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받았어요 이거 괜찮아요? 왜 이렇게 아 진짜 오 안 돼 네, 진짜. 아, 이게 직장인 거 아니에요?